전남 무한군은 치매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발생 시기를 늦추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정상군 40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기역건강모리터 치매예방교실은 지난 6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8주간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마을 등 3곳에서 주 1회 운영됐으며 대상자들에게 치매조기검진과 인지훈련, 공예수업, 미술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무한군은 치매예방교실을 통해 참여자들의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줬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무한군 관계자는 치매조기검진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민들의 치매 발병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치매로부터 안전한 무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무한군 관계자